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팬샵의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온 찬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초성게임 많이 해보셨나요?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저와 함께 초성게임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! 첫 번째 ㅊㄹ ㅊㄹ 체리 ㅇㅈ 왕자 ㅅㄹ 사랑 쌍기역 꿀 ㅇㄴ ㄱ 으이구 ㄴ ㄷ 나도? 너도 ㄴ ㄷ 아 늑대 ㄷ ㄴ ㄷ 데이트 ㅅ ㅅ ㄴ ㄴ 스마일 ㄷ ㄷ ㄱ 허그 네 오늘 이렇게 함께 게임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여러분들도 즐거워 죽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컨텐츠와 최신 패션 소식을 위해 팬샵 SNS를 꼭 팔로우 하세요 안녕 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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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